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일면입니다.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24시간 개별 서비스와 주간 개별 서비스, 주간 그룹형 서비스 3가지가 있고 신청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입니다. 서울시 노원구가 오는 6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소식입니다. 센터에서는 전문기관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장애인신문 3면 장애계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평가 결과 화면 해설과 한국수어방송 편성 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신문 5면 전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병원 진료나 출퇴근 등 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서 시군 간 이동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사전 예약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앱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면입니다. 가수 정동원 씨의 팬클럽 회원들이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사랑의 달팽이에 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팬클럽은 이번 기부와 관련해 작은 동행이지만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청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소리나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2면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본부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주요 시도당, 각 지역구 정당관리위원회 등에 장애 관련 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